대구시의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취수원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취수원이전특위는 김규학 의원을 위번장으로 선출하고 신원섭, 김혜정, 이경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6월까지 답보 상태에 놓인 취수원 문제를 두고 구미시와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와 구미 간의 갈등과 관련 부채의 미온적 태도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대구시의회의 활동으로 취수원 이전 논의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